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철 실모 시즌 3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모 시리즈 중에서는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정의 의미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사설 실모라고 하는 모의고사들의 제작 목적과 사용 목적이 뭘까? 그건 바로 실제 시험장에서의 환경과 비슷하게 나 스스로를 연습, 테스트해 보는 거지. 우리가 보통 엔제라고 하는 것들은 유형별로 문제들을 배열해 놓고 주제별, 유형별, 스킬 논리를 정리하는 용도로 제작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엔제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풀 때 이제 두 번 푼다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시간 제고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의 풀이를 통해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정리해 두는 거지. 근데 이 실모는 목적 자체가 정리보다는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지켜주는 게 좋아요. 엔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한 문항을 나는 이거를 사이즈를 보니까 한 4분 정도에 5분 정도에 자기가 임의로 자기 실력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만 이 실전 모의고사는 한 회 전범위의 문제, 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분 안에 이거를 내가 시간 조절을 연습하는 게 꽤 중요하거든.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6구평을 봐서 아시겠지만 유전의 안이도가 하향 조정이 되고 비유전 또는 기본 문항 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또는 추론형의 다소 기본 문항의 무게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철철실모 시즌 3는 9평까지를 반영해서 과도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수록하지는 않았다. 현재 올해 경향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우 난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원했어요라는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없어. 이 철철실모 시즌 3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올해 6구평을 반영해서 유전의 난이도는 트렌드에 맞게끔 하향 조정을 하고 비유전 쪽을 강화한 그런 올해 버전의 최종 모의고사를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무의 성격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 점검으로 고득점을 향한 최종 연습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실수 없이 기본 문항을 해결하고 그리고 빠르게 핵심 문항을 풀어내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하는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목표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시간 조절 연습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체크하는 것. 구성 자체는 이론입니다. 1년 중에 시즌 1, 2, 3 철철실모는 6회, 10회, 10회로 총 26회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청 평가원 EBS 연계기까지를 포함해서 최신 자료를 응용하여 수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9평을 보게 되면 드디어 근육의 단면 변화 추론이 나왔죠. 그리고 또 세포모식도 문제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이 철철실모 시즌2에 그대로 있습니다. 또는 자분계에도 수록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이 철철실모가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 완벽한 모의고사는 없어요. 대신에 평가원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평가원을 잘 쫓아가고 평가원의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모의고사는 가능하다. 그게 저는 감히 철철실모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철실모 시즌3도 그러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제작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도 측면이나 마지막 여러분들이 점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사설 모의고사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수능문제 구성과 동일하다. 그리고 교재의 미리 보기를 말씀드리면 교재 봉투 껍데이고요. 문제지, 해설지, OMR 그리고 한종절실모의 특징은 리뷰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지로 막 급하게 풀고 나면 시험지로 복습 다시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수록한 책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리뷰교제. 리뷰교제는 각 회차별 등극컷이 수록되어 있고 문제구성과 활용법이 적혀있는 서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문항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복습용으로 한 번 더 풀 수 있는 부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반응이 좋아요. 회차별 난이도는 올해 6구평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 선생님, 왜 이렇게 쉬워요? 다른 사설실모에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설실모를 우리가 목표로 사는 게 아니고 올해 수능을 대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6구평의 난이도를 참고한 거예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1회부터 10회까지는 최근 평가원, 작년 수능, 그리고 최신 기출 변형과 올해 EBS, 특히 올해는 EBS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 끝만 아니라 최근 3개는 EBS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1회의 특징은 올해 제작된 한종철 컨텐츠 문제 중에 우수문항들 중에 일부를 1회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습용으로. 그렇다고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회부터 10회까지는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의고사 활용. 당연히 시간을 준수해서 하시고 30분. 저는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 35분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30에서 한 35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풀이 순서는 기본 문항 16개 먼저 하고 그 다음 핵심 문항 순서대로.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응시하고 채점 및 검토, 핵심 문항은 꼭 강의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만 봐도 되나요? 가급적이면 맞춤 문제도 핵심 문항 제가 한 6개나 7개 정도를 해설을 하는데 해설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왜 틀냐는 이런 걸 보는 것도 있지만 맞춤 문제도 해설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지. 강의로. 그러면서 풀이에 대한 확정성을 고민해 보는 거야. 강사의 풀이와 비교해 보면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개강식이 업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입고는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제 3일 뒤가 되겠네요. 그리고 개강은 제가 강의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 구성은 매주 2강이니까 2회씩 촬영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업로드는 매주 토요일. 제가 이제 주중에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현장 강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이 안 되는 관계로 주중에 촬영한 걸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에는 업로드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계속 개념개강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었죠. 저도 살아오면서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노력에 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꾸준함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또 필요하죠. 꾸준하게 했는데 저는 일주일 꾸준하게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꾸준하다는 것은 최소한 몇 개월 정도의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멘탈을 유지해야 돼? 그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긍정적인 태도, 마인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체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 몸이 아프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다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앉아있으면 얼마나 몸이 망가져 있고 아프겠어.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솜생으로 할 수 있는 체력관리를 해달라고 올 한 해 제가 수백 번 반복했죠. 다양한 강좌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론한테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박으로 올해 수능을 대박을 내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